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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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놀러 왔어요! 여기는 어디? 대룡 시점! ㅠ.ㅠ 대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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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말 편하게 놀으라고 이렇게 용돈도 와! 5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시장에서 5만 원이면 많이 주신 전이죠 맞아, 우리 부자예요 일단 세 팀이 많아서 놀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거죠? 정말 편하게 아싸! 아우!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언제 가요? 지금! 미! 자!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일 뵈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나지? 오늘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식혜! 식혜? 식혜가 있어 어? 식혜 맛있겠다 나도 식혜 먹고 싶어 그렇죠 시식은 배부를 때까지 아! 짠! 시장은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맞아 인심 더 인심이 좋고 1번 1번 대추세 한 잔 신용 한 번 해보세요 와, 신용이 된다 우와! 이렇게 추운 날에는 잠깐 저 몸을 행복한 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형 감사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만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물을 못 마셔가지고 안 떠 나 대추세서는 못 먹어요 어디 갈까? 일단 보자 응 나 시장 처음 와 나도 우와, 귀여워 싫어 언니 스타일 이런 거 팬사 때 많이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오, 연예인분들 짱만이 왔어 그러네 여기 진짜 유명한가 보다 아, 여기 좋아 와, 저 냄새 나 아, 감사합니다 이쁜 사람들만 주네 하하하하 아, 왜? 아, 왜? 오, 떡 네, 이따가 와서 꼭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는 다 시식으로 할 수 있어 응 시식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5만 원 필요 없어 근데 뭔가 좀 부끄러워 부끄러워 뭐고 안 사면 맞아 죄송해요, 뭔가 아, 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응 너무 힐링 처음이야 이거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왜 힘들어? 해야 돼,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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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왜 힘들어? 해야 돼, 그쵸? 하하하하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단호박 찹쌀 누가예요? 유가가 뭐예요? 유가? 유가 몰라요? 네, 일본 사람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요 고구마 맛이 나 나만 그래 단호박 고구마 비슷한 거 호박 호박 이거면 호박 먹을 수 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어디 갈까? 먹는 거 봤는데 오징어도 먹고 가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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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무각도 있고 헉, 김무각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한국은 맛있는 게 많구나 여기 오면 시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하세요 음, 맛있어요 네 맛있다 나 쥐포 사고 싶어 쥐포? 있어요? 얼마예요? 한 개 만 원씩 만 원? 네, 그럼 이렇게 사갈게요 될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하나 드릴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뿜뿜 돈 줘야죠 돈 줘야죠 돈 줘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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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야옹 야옹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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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눈 예쁘다 눈 예쁘다 너도 네가 사랑받는 거 알고 있지 지금 뭘 먹어요? 아주 뭘 먹어요? 아주 아까 여기 오면서 응 저기 맞아, 봤던 거 참기름병이 맞아, 귀여웠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맞아 간접칩도 같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이크티 안녕하세요 예쁘다 너 맞네 그니까 우리 주문해 볼래요? 그래 근데 콜드브루는 진짜 참기름 같다 참기름 같은 먹는데 참기름 먹는 느낌일 거야 우와 내가 초콜라테 네 그러면 저는 딸기라떼가 땡기긴 했지만 말초라떼 참기름통에 있는 거 먹어야지 참기름통에 있는 말초콜라떼 태풍 우와 맛있어? 예쁜 나물 쓸 거야 세 개로 짜르륵 붙일까? 오케이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굿 자 다방을 가야지 다방이 뭐예요? 카페를 옛날말로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응 궁전 다방 어? 어? 우와 냄새가 우와 아 아 아 아 아 우리도 앉을까? 점심아 나 이런데도 너무 좋아 우리 이거 썼어 이거랑 오 짜잔 우리도 이거 좀 더 쓰죠? 쓰죠 근데 먼저 음료 시켜야 돼 쌍아차 맛있어 쌍아차 맛있어 쌍아차 맛있어 해봐 시그니처래 여기 시그니처 응 그럼 나 쌍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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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놔 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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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차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이따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쌍화 아이고 신기해 계란도 있어야 미용도 착란 표정관리 잘해 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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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언니! 어? 언니! 아주 잘 어울릴 만한 거 있어요 아, 예서야! 네? 어, 감기? 하이하이하이! 야, 여기 대박인 거 많아 하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초등학교 앞에 있던 물만 거 같아 이거 뽑기 하고 싶어 잠시만 뽑으시면 되고, 금수 쌓이는 대로 상품 골라 가시면 돼요 아, 진짜요? 제발! 내가 먼저 봐도 돼? 내가 먼저 볼게 좋아? 야, 죄송한데? 빠라빵밥밥 잠시만, 여러분! 여러분! 피해가 뽑았어요 1등! 우와! 아, 나 1등 나왔어! 야, 빨리 골라라, 해! 오늘 운이 좋구만! 한 명 그리고 kur 됐어요, 형! 자, 엎아보겠습니다 저 spared다니? 난... 하 submissions 몇등이야? 5등이지? 네 오 역시, 같은팀 아니라 5등 god 이거 갑자기 땡기는데? 둘 있어요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스커포라 잘 돼 이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재밌죠? 재밌어? 이거 혀바닥으로 잘해 나 이거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뽀뽀해줄게 뽀뽀해줄게 그러면 실패해야지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다 왔어, 다 왔어 후렴 찬데스 우리 깨알아를 웃을래요? 그니까요, 되게 예뻐 이 작업이 왔어 여기가 어디야? 반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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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고구마! 아, 맞아! 아, 나 고구마! 우와! TV 볼 수 있어 라벨 있다! 고구마! 고구마 있어! 어, 고기 있다! 뭐야? 물고기 짱 이거 어떻게 먹어? 나 배고파 저희 역할분 남을까요? 좋아요! 난 밖에서 고구마랑 고기랑 뭐든 해볼게 나는 라면 그릴게 나는 포기할게 같이 있을까? 어떻게 구우면 되지요? 장갑을 오! 끼우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2번 3번 3번 2번 1번 5번 4번 3번 상대가 좋지 않아? 빰빰빰렛살! 여긴 첨벙이예요 어우 진짜 야 2번 갈게요 2번 갈게요 카메라가 여러 개야 1번, 2번, 3번 2번 2번! 누가 봐대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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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인자! 2번! 왜 그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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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닭쪽에 끼어들지 않나? 2번! 혹시 닭쪽에 끼어들지 않나? 3번! 왜? 2번! 여기다가도 해지 가져올게 5! 3! 3! 내 주의 맨! 너네 쓸 수 없는 내 랩! 3! 4! 4! 5! 5! 6! 6! 6! 5! 9! önfern 3! 5! Over 2! 3! glimpse 4! arm 여러분 4! 3! 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